아 근데 진짜 제보를 못쓰는거 아냐 패피도행이 다 딥팩트한테 주볼 카드인데 하긴 어떤 캐릭터가 저걸 써서 안좋겠어 사일런트가 독이랑 써도 좋겠다 레알키키 컴드 되돌 눈핥히기 제물 진짜 저거 지워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 재밌으면 알겠습니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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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라 수온 좀 깎아주지. 돈. 바이러스 걸림. 그램린이 나한테 바이러스 심음. 초강분. 공생 리팩트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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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동캠 아 1 방포 하나 들고 갈까? 방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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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 있는데 저렇게 눈길도 안 가는 카드가 저거말고는 없지 않아. 진짜 고민 1도 안 되는 카드다. 잼탄 알파 알파 알파급 카드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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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폭 자가수리 오버 구성 룬 피평형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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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보 안나오면은 핸드가 턱 박히는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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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죽였나 다시 시작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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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접된 방열판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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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불.. 제불만 넣어도 길각 나오지 않나? 길각 되게 귀찮네 음.. 전기역학.. 무지개.. 역학이사.. 산막에.. 별 이상한 것들 잡겠지.. 저열은 룬피 때문에 좀 그런가? 왕관? 어차피 액트3인데 왕관은 좀 그런가요? 저주 하나 먹지 못해 이제 저열에서.. 규준 나오면.. 융합이다.. 이중시전 강화하겠다.. 융합이다.. 이중시전 강화하ье 옥 오바우클럭 터보 좀 더 있어야 되는거 아냐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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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군 역시 와 적혀들 재생포션 터보 재물강화 안된거 은근히 아쉽네 최대한 터보 rip f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희귀우물을 먹는 게 낫겠지. 2번, 3번 둘 다 자살인데. 자가 소리 좀 두 번 쓰고 싶다. 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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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램이다 아 의심이면 그렇게 안 딱 새긴 한데 쪼개는 가면 아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둠 만드는 카드도 없네 아 아 아 아 이게 들어오지 터보 뱉혀야 될까나 파워부션 다중시전 터보 뱉혀야 될까나 당열판 서순 터보 뱉혀야 될까나 자가수리 좀 보자 왜 안했지 고기 덩어리 평형 홀로그램 순수 순수 하나 들고 갈까 드로우 되게 많은데 타격수비만 태워도 더 세질 것 같고 반복 비단 비단 괜찮을 것 같은데 비단 회피도약이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네 비단 회피도약 쓸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비단 회피도약이 풀리는게 몇개 있는데 내 턴 두번이니까 풀리는거 아냐 치약 직감 발견 뭐 치약만 나와 관찰 기억 생존 이게 왓츠와임무입니다 왓츠와임무 첨탑 다 때려 죽인 다음에 평가하는거 아니었어? 비단함 써보세요 어필이 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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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 죽어서 모르겠네. 아씨. 어, 없으세요. 아이, 죽어서 못 알아봤어. 죽었어. 와, 이거 수수 5장으로 모자라네. 이고, 수수 5장으로 모자라, 오 쏙 형 생풍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파워카드를 좀 털어야 핸드가 안 말릴텐데 참. 안되겠다. 일단 카카를 죽이고. 아 타격수비 두렵게 받네. 공허브 다 치여가지고 그냥. 공허가 아주 싫어해. 공허가 아주 싫어해. 공허가 아주 싫어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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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핸드 돌아버리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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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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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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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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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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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닌가? 아 맞네 하... 돌겠네 디펙트 수준 리얼 실화냐 와아 박의왕 슈토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화상이 전부 디펙트가 더운 거라니